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몇 달 새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최근 물가 하락 지표가 목표치인 2%에 도달하는 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됐습니다. 그만큼 올해 금리 인하 시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.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. 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일 기준금리를 5.50%로 동결할 당시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. 연준 위원들은 최근 지표는 인플레이션 목표 2%로 지속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데 동의했습니다. 일부 위원은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해상 운임이 상승해 물가를 오히려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로 인해 연준이 올해 금리나 시기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. 연준은 지난해 7월부터 금리를 동결해왔는데 물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한다는 판단입니다. 의사록 공개 이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낙폭을 키웠고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습니다. 다우지수는 0.51%, 기술주 중심의 나스악 지수는 0.18%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.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었고 올해 한 차례 이상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확신도 잦아드는 모습입니다.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